으 있으러 시작합니다 백핸드 일관 자매가 습습니다 서비스 변화 포핸드 플립 포핸드 덕수핀 서비스 오주형 짧게 줍니다 짧은공 대결 바나나 플립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지고 있죠 짧게 가요 4대1 포핸드 플립 탈출을 해야겠습니다 3구 백핸드 길게 낮은공을 보내는 김연소 이번에 왼쪽 기다립니다 강타 오주형 수비 성공 그리고 득 2차 버텨에 있구요 3구 김연소의 공격을 어 원래 잡 김연소의 노리고 있는 오주형 김연소를 옮긴 김연소 4 4 4 5 서비스 득점 예 3구 몰아붙입니다 깃발치는 네 바나나 플립 오주형 반대 양상 오주형 백핸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다가 반격을 하거든요 득점력이 확실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주형 오주형 오주형의 서비스 백핸드 백핸드 시원한 공격으로 1득점 기숍 서비스 1 김연소 서비스 3구 3구 지금 공이 뜬거거든요 리시브를 할 때 그런걸 빨리 파악을 해 줘야 됩니다 바나나 플립이 후에 마음대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밀어붙여요 길었 네트에 이번에 빠르게 그리고 더 빠르게 차곡차곡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리시브 김연소 입니다 지금도 벗어나가 다가섭니다 김연소 3구 공식 그대로 오주형 선수가 리시브를 하면서 갸우뚱한 되받아칩니다 김연소 짧게 백핸드 돌려 세웁니다 받아주는 김연소 반격 오주형 먼 거리에서 떠냅니다 그리고 늑점 일단 근성을 내비쳐봤던 오주형의 포인트였습니다 길었습니다 리시브를 하면 5매치 바로 성사 모서리 오메치로 갑니다 공식 왼쪽 오메피 무릎 오랜만에 그리고 드 Pie 오메피 오메피